적에게 적들은 적들은 적들이 흔들듯이 적들은 적들이 적들의 적들과 적들이 적들의 적들로 향해 줍니다. 히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아 싸울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군 마음에 들어 에이커점을 점령해서 아드밴티지를 얻었군 너무 데뷔 다 마무리가 앞서 쥬쥬쥬 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완승 직전이다 이 거점을 점령했고 파워플레이고 메아사스는 잘 지켜보라고 아주 잘하고 있다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